한글자막 by 한효정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찬양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찬양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길이 미워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찬양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공고 찬양 없는 내 두 가지 사ári 찬양 없는 내 힘으로 가네 찬양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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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니다.